난 노트보는 눈은 솔직히 그래도 좀 하다보면 계속 느는 거 같거든요 근데 손은 안 늘어 손은 진짜 잘 안 늘어 각자 뻔히 아는데 손이 내 맘대로 안 흔들려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원래 좀 그런게 우수한 사람들이 운동선수 같은 거 하고 그런 거잖아 이게 게임도 똑같아요 좀 그런 근육을 잘 쓰는 친구들이 게임을 잘해요 2년이 돼도 이거 퍼펙트 못 치는 거 같은데 리스펙트 저 99.99가 2년 전에 다른 건데 저거 오늘하면 퍼펙트? 저 5개 사이 2개 사이 2개 사이 3개 사이 4개 사이 2개 사이 아 연타에반데 이노래도 패턴 부스는 좀 우지게 나요 장담하면 내가 이 패턴 부스 같지 않나요 와 이걸 와 이거 드디어 퍼펙하네 와 씨 나 이거 퍼펙 진짜 못했거든 이거 야 이거 드디어 끝내네 와 이게 이제 실력이 이게 이런게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예요 2년 전에 나는 99.99를 쳤는데 어 2017년 치유사는 어 99.99를 쳤는데 2019년 치유사는 100을 쳤다 어 0.01% 늘은거죠 2년동안